강철 깃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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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붙이는 거야. A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. A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A 거점을 미치고 공포를 설치하고 공포를 설치해. 2시간쯤은 유 aucun 주차에 변경됩니다. 밖에서 유대적으로 공포를 설치해. 6시간쯤은 권 등으로 설치만 하면 안 됩니다. 여유궁이 공포를 설치하긴 합니다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는데 C 거점을 함락시켰군요. 자왈라가 얘기하던 수호자가 잔네로군 3명 처치해. 강 철군주 중에도 타이탄이 있었지. 우리는 그들을 커다란 자라 불렀어. C 거점이 점령됐군. 공격 officers 포기하지 말라고 확실한 승리가 때론 선봉돼도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자넨 그렇지 않곤 강철같은 집중력이야